아, 진짜! 아, 씨발 망했어! 아, 나 그냥 죽을래! 야,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? 우리 아까 급식 비리 있는 거 같다고? 야, 비리도 그냥 비리가 아니라니까? 야, 거기서 타이어만 하는 거 같지 않냐? 난 타이어보다 야, 수건 덜 마른 맛 나지 않냐? 너 수건 덜 마른 거 먹어봤어? 너 타이어 먹어봤어? 아니? 아, 진짜 문제야! 나 갑자기 뭐냐? 수누이 코앞이다! 정신들 똑바로 차리자! 네! 진짜 무슨 일 있나? 걔 죽은 거 아니야? 나 안 죽었어 너 우리 아파? 독감이래 뭐야? 왜 벗어? 얼른 다시 써 원서 접수하고 긴장이 좀 풀렸나 봐 오늘은 좀 쉬지 그래 좀 쉬지 우리한테 옮으면 어떡해 고삼이 어떻게 그래 설마 옮을까 봐 피하는 거야? 화장실 간다, 화장실 무슨 고민 있어? 나 무슨 고민인데? 몰라 나도 무슨 일인데? 아, 모른다고! 어 뭔가? 뭘 봐! 니 안 봤는데? 근데 왜 눈깔이래? 그렇게 떠 가! 나 그렇게 해봐야겠다 야 강담이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빨리 하... 야 나는 너처럼 내 용량이 테라가 아니고 귀가라서 들어갈 데가 없었어 나중에 왜 안 깨웠냐고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가 나 없는 동안 아주 깨가 쏟아졌나 보다 니네들이 아이 뭐 깨까지는 아니고 야 근데 진짜 썸인 것 같아 야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? 누가 봐도 존나 썸이라니까 아 응 진짜? 야 근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? 이제 우리 수능 100일도 안 남았어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더 중요하냐고 따져 너보다 담임이 더 전문가 아니냐고 하면? 지가 차별하고 예뻐하는 애들만 추천서 써주는 사람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야 아무튼 지금 이성적으로 야 잠깐만 잠깐만 어 계속해봐 또 직업권만 쓰는 게 능사도 아니라고 똑바로 가서 말해 능사도 아니다? 오케이 알겠어 아 와 이 어린 같은 달에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금방 쓰겠네 문항 4개밖에 없어서 학교 6개 다 쓰면 총 24개라서 절대 금방 못 써 에이 학교 이름만 바꿔서 복부 타면 되지 학교마다 원하는 인체상이 달라서 그렇게 안 될걸? 시간은 넉넉하잖아 정시 공부도 병행해야 되니까 막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아 진짜 공부만 하니까 공부도 안 되잖아 야 너 왜 그래 아 시발 망했어 아 너 그냥 죽을래 긴장하지마 다 괜찮아 어 예상 등급권 이거 떴나봐 아 아니 얘 다 묶어야지 시발 개 망했어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망했어 이게 합격했잖아 네 그게 바로 학생분의 미래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캄캄해 무엇이 학생분의 미래가 내일?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 너 혹시 윤선현이랑 연락해봤어? 당담이 얼른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없네 똑같은 사람이 뭐 어디가 뭐 어때서 와 솔직히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넌 좋아하는 거 내가 넌 좋아하는 거 그럼 내일 저녁 끝까지 내일 저녁 끝까지